국내 휘발유와 경유가격이 7주 연속으로 하락했습니다.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8월 셋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53.1원 내린 리터당 1,780.2원으로 집계됐습니다. 휘발유 가격은 지난달 1일부터 시행된 유류세 인하열 확대 조치와 국제 석유 제품 가격 하락의 영향으로 내림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. 이번 주 경유 평균 가격도 지난주보다 48.7원 내린 리터당 1,878.8원으로 집계되면서 7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. 출국 개밀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